어? 어? 뒤에? 차 차 차 뒤에 쳐 괜히 뭐야? 괜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어 뭐야? 뭐야? 저거? 핵 같은데? 나가자 잠깐만 뭐야 이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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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떨어졌다 뭐야 이거? 뭐야 저거? 핵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야! 야 차 구했네 차 구했네 야 차 구했어 차 구했어 차 구했어 됐어 됐어 뭐야 이거? 차 구했네 뭔가 이상한데? 흐흐흐흫 흐흐흐흫 괜히 뭐있네?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야 앞에 사람 있어 흐흐흫흐흐흫 흐흐흐흐흫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앞에 사람 보이지? 앞에 들어가 일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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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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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까 내가 툭배기를 터뜨려가지고 저기 앞에! 저기 앞에!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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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ㅏ야sz 아하ㅏ야와와와와와와와 brother 아아아lat 아아아아아에 올려줘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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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 아니 짓질악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빨리 하나 기절 일로와 빨리 짓질악 하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다 죽었어. 와... 그거 오토바이 타고 나한테 와. 그래? 안녕하세요. 어때? 나 잘했지? 잘했어. 305호 언덕 위에 사람 있어요? 쟤 넘어졌어. 아, 죽었구나. 어딨어? 350. 저기 조그만 거. 뭐지? 그냥 누워있었어. 야, 오토바이. 계속 오토바이. 죽었어. 추락해서 사망했대. 죽었어. 뭐야? 죽겠어, 이거. 밑에 사람 있거든? 야, 저 위에도 있어, 사람. 잠깐만. 자기장 맞고 뒤질 것 같은데? 자리. 어, 안돼. 아, 기절. 잡았어? 딴 놈 안 보여. 집에 있는가 봐. 죽었어. 죽었어. 와, 정답해. 와, 미친놈. 핵. ESP. 왜 집 안에 오토바이가 있냐? 그니까. 뚝배기 다 먹어, 뚝배기. 아, 맞아, 맞아. 뚝배기 생활 못했네. 레토나 타고 저기 가서 받을까? 그래도 좋다고, 와. 아, 그래. 그래. 그래? 재밌겠다. 우리 1파 없어. 그니까. 뒤늘도 지금 조이스특 올거야. 12시라고 했으니까. 지바 새끼야.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살려줘. 야, 이거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뭐해? 여기 왜이래, 길이. 원래 이래. 오오오오오오오. 아, 뭐야. 땡큐. 영어로 감사합니다. 중국어로 나리 같더라고요. 하지마. 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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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리 메오 요메猶 요 요 요 に오메 이호 펑 요 마 요메 요 요 요 요마 무슨 소리 오 그거 어떻게 들어갔냐 좋아요 좋아요 와이오 마요 마요 마 와이오 마요 마 c 뭔 소리야 헛소리 그만해여 야 열려있어어 3초 뒤에 들릴 말 야야 사람사람사람 이거 나오겠냐 절대 안나오는데 터진거 아니야? 아니야 열려있다니까 야 도트.. 도트 남아? 어 내가 말했잖아 나온다고 개노래라 진짜 진짜로 있었네 근데 왜 걔 혼자밖에 없어 그니까 나도 몰랐다 그거 진짜로 있었네 나 200발 있는데 와 야 나 무기 병신이야 지금 형님 해봐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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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빨아줄게요 형님 시불 아 오늘 하루종일 앉아있었더니 엉덩이 존나 아프네 하루종일 자고 하루종일 게임했어 잘했어 엠.. 엠생 그 자체 이렇게 하루동안 살면은 너무 죄책감들어 그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일하고 일하고 일 존나 찾으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너는 해도 뭔가 올릴게 있잖아 그치 아니 니꺼를 내가 올려줄까? 제 친구가 제 친구가 클립을 있다던데 올릴 때가 없어서 제가 올리게 되었데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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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위맨 나 데서틱을 해다가 내가 총을 쏴볼게 너 데미지 다는 안달아 파악해 보자 잡아야 야 너 약한걸로 쏴 안달아 안다네 나 데서틱을 해 쟌네 무서웠다 솔직히 그 그거 저기까지 사면은 오씨 제 친구가 살려주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살려주세요 흐흐흐흐흫 살려주세요 이렇게 쳐맞고 있어 내 맛 같다 여기 사람 있다 저기서 저게 본맹이 까지 어떻게 한번 가보냐니 완전 미친척 해 보고 가아! 와! 어 저거 뭐야? 나오자마자 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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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네